이번 시간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파일 공유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구글 드라이브 웹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특정한 개별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폴더 전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개별 파일을 먼저 공유를 해볼게요. 여기 있는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. 그 중에서 공유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고 이 공유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. 그러면 이 공유 설정에서 이 링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려고 하는 물론 공유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 사람에게 이 파일을 파일에 온라인 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퍼머 링크를 제공하는 이 링크입니다. 이거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바로 온라인 상으로 접속할 수가 있는 거고요. 현재 이 문서에 공유하려고 하는 이 문서에 이 공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리스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여기 친구 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이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등록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저는 egoing2gmail.com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이 문서를 공유한다고 하면 그 닉네임을, 닉네임이 아니죠, 그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적은 다음에 공유 및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조금 더 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화면을 두 개로 분할했습니다. 왼쪽은 현재 파일폭스고 오른쪽은 크롬이라서 왼쪽은 openTutorials.org.gmail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egoing2gmail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. 서로 다른 사용자고 오른쪽에 있는 openTutorials.org.gmail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이 파일을 왼쪽에 있는 egoing2gmail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공유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. egoing2gmail.com이라고 입력하고 공유 및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죠. 자, 공유를 했습니다. 그러면 오른쪽에 방금 제가 공유한 파일이 이 리스트에 추가가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추가가 됐죠.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 파일을 열어서 열람할 수도 있고요. 여기 있는 권한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편집자가 친구를 추가하고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. 이거를 편집자가 친구를 추가하고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. 소유자만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문서를 최초로 생성한 사람만 문서를 수정할,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egoing2gmail.com이라는 사람의 이 수정 가능을 보기 가능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문서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문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. 메모 작성 가능을 하게 되면 문서 안에서 어떤 메모를 작성할 수, 코멘트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문서에 있는 내용 자체는 수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파일을 개별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. 그런데 이 파일을 공유하는 게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. 파일 한두 개만 상관없지만 파일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경우에는 아주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폴더 단위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폴더를 이 오른쪽에 있는 egoing2gmail.com이라는 계정의 사용자에게 공유하고 싶다면 이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공유에서 공유를 선택합니다. 그럼 이렇게 팝업이 뜨죠. 그럼 여기에다가 egoing2gmail.com이라고 입력하고요. 공유 및 저장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되는데요. 여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. 메일 본문 추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 메일 본문 추가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공유되는 사람, 즉 egoing2gmail이라는 사람이 공유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 이메일에 메시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문서는 어떤 문서인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공유 및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 오른쪽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죠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폴더가 추가가 됐고요. 이 폴더 안에 포함되어 있는 gitthehell.psd 파일과 gitthehell.png 파일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의 구글 드라이브 웹 인터페이스에 추가가 된 거죠.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 컴퓨터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컴퓨터 클라이언트에도 그 파일이 추가가 될 겁니다.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디자인이라는 폴더에 있는 파일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오른쪽 화면에 있는 이 사용자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공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조금만 예제를 좀 바꿔서 이 이 고잉 골뱅이 아니 아니요 오픈 튜토리얼스 oig 지메일 닷컴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현재 위치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사용 이 사람의 디자인 폴더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파일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. 텍스트 디자인 원칙 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생성을 하면 자 여기 이 파일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 오른쪽에 있는 egoing2 골뱅이 지메일 닷컴 사용자의 이 계정에도 방금 제가 추가한 파일이 이렇게 등록이 된 거죠. 자 반대로 이번에는 egoing2 골뱅이 지메일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 파일을 업로드를 했다고 한번 해보죠. 자 여기 문서에 있는 파일 중에 자 주소록.xlsx 즉 엑셀 파일을 이렇게 더블클릭해서 업로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 파일이 이렇게 업로드되는 상태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. 자 업로드가 다 끝났고요. 그러면 이 주소록이라는 파일이 추가 업로드가 됐고요. 이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디자인 폴더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디자인 폴더는 현재 이 오픈 튜토리얼스 oig 골뱅이 지메일 닷컴 계정 사용자와 공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egoing2골뱅이지메일 닷컴에서 이 파일을 디자인 폴더 안에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화면에 오른쪽 화면에 있는 계정의 사용자의 폴더에도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 되게 되는 겁니다.